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모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타이밍이라는 것은 한두 번은 맞출 수야 있겠으나 매번 맞추긴 불가능하다. 이것이 투자와 도박의 차이점이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대신 좋은 회사를 찾아 그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열매를 공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다. 훌륭한 투자자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일정한 여유자금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꾸준히 매입한다. 또한 훌륭한 투자자는 누구보다 일찍 주식을 사들이고 누구보다 늦게 파는 사람이다. 가능한 여유자금을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극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는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입니다. 존 리 대표님은 1991년에 세계 최초의 자산운용회사인 스커더 스티븐스 앤 클럭에 합류하여 코리아 펀드를 운영하며 펀드 매니저로 큰 명성을 쌓았습니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코리아 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펀드 규모를 10배인 15억 달러로 성장시키고 코스피 대비 연평균 10%의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도 존 리 대표님의 투자 방법이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좁은 시야의 재테크에서 벗어나라 2. 매일 이렇게 투자하라 3.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4.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좁은 시야의 재테크에서 벗어나라 주식시장은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매스컴은 대개의 불안감을 더욱 크게 부축힌다. 20에서 30년 후의 미래를 보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가의 단기적 등락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역시 그간 주기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고 그때마다 주가는 폭락했지만 오래지 않아 회복되고 결국 상승하기를 거듭했다. 20에서 30년 후에 팔 주식이라면 단기간의 수익률에 1이 1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시기가 오면 주식을 매수할 좋은 기회라 여기고 여유롭게 생각해야 한다. 펀더멘탈이 튼튼한 기업이라면 그 회사의 주식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imf 당시 한국의 주식들은 상당한 폭으로 떨어졌다. 많은 주주들은 낙담했고 향후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 무서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팔아치우며 손실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imf 이후 한국 주식들의 가격은 회복되었고 장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다. 단기간의 주가 폭락이 두려워 보유 주식을 팔아치운 사람들은 후회해야 했지만 그때 흔들리지 않고 장기 보유한 사람이 큰 수익을 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주식 투자는 재테크가 아니다. 테크닉이 아니란 뜻이다. 주식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모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타이밍이라는 것을 한두 번은 맞출 수야 있겠으나 매번 맞추긴 불가능하다. 이것이 투자와 도박의 차이점이다. 타이밍을 맞추려 노력하는 대신 좋은 회사를 찾아 그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열매를 공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다. 투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대안이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면 주가가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의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주식 시장의 상황과 차트만 쳐다보면서 노심초사하는 것은 좋은 투자 습관이 아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일정한 여유자금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꾸준히 매입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은퇴할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착실히 투자해야 한다. 또한 훌륭한 투자자는 누구보다 일찍 주식을 사들이고 누구보다 늦게 파는 사람이다. 그러니 가능한 여유자금을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극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는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주식 시장은 대부분의 뉴스에 과잉 반응을 보인다.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언론이 불안감을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심리도 한쪽으로 쏠린다. 주식 시장은 좋을 때와 나쁠 때를 수도 없이 반복한다. 하지만 펀드매니저로 오랫동안 일해온 나는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의 주식은 결국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흔들림 없이 보유하는 것, 그것이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두 번째는 매일 1만원씩 여유자금을 만들어 투자해라입니다. 3단계를 거치면서 부채를 줄이는 데 성공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부채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면 그 다음 단계에선 가능한 한 여유자금을 많이 만들고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 장이 경제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인데요. 앞에 1단계 자신의 자산 부채 현황표를 만들어라. 그리고 2단계 수입 지출 현황표를 만들어라. 그리고 3단계 부채를 줄여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나의 자산 부채 현황표와 수입 지출 현황표를 작성하고 소비를 줄이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투자를 위한 자금 즉 여유자금을 최대한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여유자금은 시간을 거치는 동안 크게 성장해서 훗날 나의 노후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주식 투자의 시작은 여유자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유자금은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쓰기 전에 떼어놓은 돈이다. 다만 여유자금에 대한 발상만큼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바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유자금은 소비하고 남은 돈이며 반드시 목돈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다. 소비를 하기 전에 만드는 것이 여유자금이기 때문이다. 쓸 때 다 쓰고 남은 돈으로만 투자하려 한다면 정작 투자할 돈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유자금을 확보한 후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자. 매월 수입이 생겨 이것저것 쓰기 전에 20대라면 수입의 10%, 30대는 15-20%, 40대는 25-30%, 50대는 30-40%, 60대는 50% 이상을 여유자금으로 비축해야 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비축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노후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아 조만간 수입은 없어지고 미리 준비해둔 노후자금으로만 생활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섰다는 마음으로 수입에서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여유자금으로 비축해야 한다. 그렇게 비축한 뒤 소비를 하려고 보니 쓸 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이 없다면 그 시점에서 소비를 그쳐야 한다. 비축해둔 돈을 허물어 소비에 사용하는 어리석은 일만큼은 절대 하지 말자. 여유자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수입의 많고 적음이 아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여유자금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조금씩 쌓이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 미래에는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으니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자. 단순히 소비를 줄여 자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경제독립을 이룰 수 없다. 여유자금은 노후를 위한 자금이기에 장기적으로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에 투자되어야 한다. 당신의 은행 계좌에는 긴급상황에 쓰일 생활비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 있지 않은가? 혹시 돈 쓸 때가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대로 두고 있는가? 아니면 은행예금을 원금 손실이 없는 저축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타깝지만 은행예금은 원금의 가치를 보존해 주지 못한다.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령 맥도날드의 햄버거 값이 지금은 5천원인데 15년 후 2만원이 된다면 이는 돈의 가치가 현재의 4분의 1로 줄어듬을 뜻한다. 자산을 현금으로만 보유하는 사람들은 15년 뒤 자신의 재산 중 4분의 3이 사라지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30년 전 짜장면 값은 1,000원이었지만 지금은 7,000원이다. 200원이었던 지하철 요금은 1,250원이 되었고 7천만원대였던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제 3억원이 넘는다.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이렇듯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데도 은행예금에 넣어둔 당신의 돈은 아무런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가? 원금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은행예금에 머물러 있는 돈, 다시 말해 일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돈은 원금이야 보장될지 몰라도 가치는 손실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예금에 묶여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러한 손실은 더욱 커진다. 맥도날드 햄버거의 가격 변화에서 알 수 있듯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맥도날드 주식을 사는 편이 훨씬 현명한 일이다. 적은 돈이라도 잠깐 동안이라도 돈이 게이름을 부리도록 내버려두진 말아야 한다. 주식투자 경험이 없거나 아직도 원금 손실이 두렵다면 하루에 1만원씩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나 연금저축펀드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처음에 투자하는 것이 두렵다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비대면을 통해 열고 하루 1만원씩 반드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라. 하루 1만원이라는 돈이 훗날에는 엄청난 파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지수추종 ETF나 수수료가 1% 미만인 저렴한 주식형 펀드를 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입니다. 우리의 부는 노동과 투자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창출된다. 노동은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현재 지향적이다. 반면 투자는 미래에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장기적이며 미래지향적 성격이 강하다. 부를 이루려면 노동으로 벌어들인 자원 중 일부를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부를 형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으로 번 돈을 모두 쓰기만 하고 투자에 배분하지 않으면 미래의 부는 절대 형성되지 않는다. 자본가는 자본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구매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혼을 얻고 주주 자격으로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해서 돈을 번다. 그에 반해 노동자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오로지 급여만 받는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자본가와 노동자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가가 일해서 급여를 받으면 자본가인 동시에 노동자가 되고 노동자가 일해서 받은 급여를 투자하면 노동자인 동시에 자본가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과 노동이 같이 일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교육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받게끔 해야 한다. 주식 투자를 통해 자본가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은 아이들은 노동과 자본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대개 좋은 직장에 취직만 하면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자본주의 환경에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려면 자본가가 되라고 가르치는 편이 훨씬 좋다. 자본가가 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창업이지만 창업 외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경제 독립은 자본가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한국인들 대부분은 노동만 중시하는 삶을 영위한다. 미래의 부를 만들어줄 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빈곤한 노우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끔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외국 사람들에 비해 한국 국민들이 노우에도 은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인의 빈곤율, 자살률이 높은 원인과도 동일하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극단에 서 있는 사람도 많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투기하는 이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일확천금을 노리고 비슷한 생각으로 주식 투자에서도 단기 매매에 집착한다. 소위 말하는 재테크라는 용어에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 독립은 하루아침이 아닌 매일매일 조금씩 이루어지는 일이다. 처음엔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 숲을 이루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이는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도 비슷하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무수한 변수를 통제하며 단기적 결과를 예측하는 신통력을 지닌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확천금의 기술, 돈 불리는 테크닉 같은 것이 따로 있을 리 없다. 투기적이거나 단기적인 재테크로는 대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 물론 운이 좋으면 잠깐 이익을 볼 수야 있겠지만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이어지기란 불가능하다. 도박과 투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운에만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부를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은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이 노동을 통해 벌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다. 노동력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은 잠도 안 자고 피곤한 줄도 모르며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 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의 직원들은 내가 쉬거나 자는 동안에도 나이 노후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 내가 투자한 그 회사의 임직원들은 땀 흘려 제품을 생산하며 돈을 벌어주고 전세계 매장에서는 그 회사의 상품이 팔려나간다. 그 기업이 얻는 이유는 일부는 내게 배당금으로 지급되고 그 기업이 성장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상승한다. 불하는 것은 이처럼 돈이 스스로 일해서 불어나는 시스템을 통해 형성된다. 훌륭한 기업을 선택하여 투자했다면 기다림을 양분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시간의 힘을 이용한 장기 투자를 통해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를 독특히 누릴 수 있다. 10년 20년간 수익이 누적되면 가치가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뜻이다. 자본가가 된 사람 즉 자본이 일하게 하는 원리를 깨닫고 실천한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되는데 반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교육이나 거치레를 위한 소비로 자본을 탕진해 점점 더 가난해진다.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큰 눈덩이를 더 크게 굴리고 있는데 그와 반대쪽의 사람들은 눈길에 미끄러져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이라도 각자 어떤 선택과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월급 중 일부로 좋은 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사서 장기 투자한 사람은 자본이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산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반면 소비의 돈을 탕진하거나 잘못해 투자를 한 사람은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 1년 후 정도엔 큰 차이가 없다 해도 5년쯤 지나면 둘의 차이는 눈에 띄고 10년쯤 지나면 그 간격이 크게 벌어진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난 20년, 30년 후에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부위격차가 생길 것이다. 만약 나의 노후 자금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된다면 20에서 30년 후에는 엄청나게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자본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면 당연한 일이다.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노동자인 동시에 자본가가 되어 자본이 일하게끔 만들어야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원금 보장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50년의 경제 독립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일찍 투자를 시작하고 돈이 일하게 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잘못된 소비를 투자로 전환함과 동시에 원금 보장이라는 잘못된 늪에서 벗어나 자산의 일부를 주식에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현 상태를 점검하고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 퇴직연금은 나이 은퇴 준비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자산이기 때문이다. 처음 취직하여 월급을 받을 때는 노동력을 통한 수입이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보다 더 크고 더 빨리 늘어난다. 그러나 노동으로 얻은 수입 중 10%를 무조건 떼어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때부터 자본이 증식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자본의 증식 속도는 증가해 언젠가는 월급을 앞지르게 된다. 비록 20대에는 얼마 되지 않았던 자본이라도 40에서 50대에 이르면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이는 눈덩이가 커지는 것과 비슷하다. 나이 들수록 월급은 서서히 늘어나지만 매일매일 축적되고 스스로 일하게 된 자본은 복리효과로 급격히 불어난다. 월급을 차곡차곡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꾸준하게 투자함으로써 자본을 조금씩 늘리고 그 자본이 스스로 증식하는 원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월급쟁이가 자본가가 되는 것 궁극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그렇기에 셀러리맨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 부자가 되는데 있어선 자본가로서의 생활을 일찍 시작한 사람 그리고 자본을 굴리는 시간이 긴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가장 유리한 사람은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이다. 처음 뭉쳐 굴릴 때의 눈덩이는 빨리 커지지 않는다. 하지만 산에서 굴린다고 가정하면 산이 높을수록 유리한 것처럼 복리가 일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큰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고 명확한 원리를 외면한다. 시간과 자본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즉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절실하다. 다시 말하면 금융 문맹 탈출이다. 이처럼 일찍부터 자본가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시간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이다. 30년이나 50년간 장기 투자한 사람에겐 그래서 여유가 있다. 6개월쯤의 등락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여유와 기다림이 큰 성과를 낸다. 주식을 산 기업의 주가가 6개월 안에 오르지 않는다고 안절부절못하며 성급한 판단을 하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를 축적한다. 주식 투자는 간단히 말해 그 기업의 동업자가 되는 것이다. 장기 투자하면서 그 기업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과정인 것이다. 역량을 지닌 기업을 선택해 오랫동안 투자하면 엄청난 성과가 주어질 수 있다. 각종 매스컴에 등장하는 소위 주식 전문가들로부터 이번 주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등과 같은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주식 투자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때 사고 내리기 시작할 때 팔아 이익을 남기는 기술이라 여긴다. 이러한 행위를 마켓 타이밍이라 하는데 이런 시각에서 주식 투자에 접근할 경우의 단점은 장기적으로 큰 자산을 만들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증권이라는 종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분을 획득하는 것이다. 다만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기에 투자 기간을 길게 유지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자로 만들려면 주식이나 펀드를 사주어야 하는 이유다. 주식을 자주 사고 파는 것은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니다. 많은 이들은 주식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지만 주식 시장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데는 무한한 변수가 존재한다. 세계 경제 여건이나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정치와 외교 상황 심지어는 사람들의 심리 등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예측하여 살 때와 팔 때를 판단하고 이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은 도박에 가깝다. 주식 투자에서 마켓 타이밍을 쫓는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하려는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고 의미 없는 사고 팔기를 거듭하며 수수료만 충댄다. 주가가 오를 때는 장밋빛 전망으로 성급하게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불안해하고 더 손해를 보기 전에 빠져나와야겠다는 심리로 손절매를 해버린다. 이렇게 단기적 주식 투자로 손실을 겪고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한 사람들과 그 주변인들은 주식 투자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편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런 편견은 점점 퍼져나가 사회를 금융 문맥으로 만든다. 주식 투자의 본질이 마켓 타이밍에 연연하는 단기 투자라면 주식 투자는 위험하고 불건전한 것이 맞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게임이나 기술이 아닌 철학이다. 그렇기에 좋은 기업을 선택하여 그 기업의 주인이 되고 그 기업과 오랫동안 함께 함으로써 성장의 열매를 나누겠다는 장기적 안목의 가치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좋은 기업을 골라 투자했다면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외부 환경이나 주식시장 상황에는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긴 시간을 함께 할수록 결과도 좋을 것이므로 특별한 매도 요인이 없다면 계속해서 투자해야 한다. 특별한 매도 요인이란 예를 들어 경영진이 비도덕적으로 변질되었거나 주가가 기업의 실체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까지 이유없이 폭등한다거나 시대와 기술의 변화로 제품이 소용없어지는 등 기업 자체의 상황이 바뀌는 경우를 말한다. 주식 시황은 오르고 내리고를 수없이 반복한다. 하지만 주식의 시가총액은 예외가 있긴 하나 계속 증가한다. 펀더멘탈이 우수한 기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마켓 타이밍만을 하는 투자는 현명하지 못한 투자 방법이다.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은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주식 투자는 간단히 말해 특정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많은 주식 투자가들은 이렇게 단순한 원리를 쉽게 무시하고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자주 주식을 사고파는 우를 범하다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 성공한 주식 투자가는 투자한 회사의 경영진이 열심히 일해서 부를 창출할 시간을 기다렸다가 성공을 거둔다. 이와 반대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식을 고를 때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경영진의 자질이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고 현명하게 소비해야 하며 돈에 관한 교육 또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나쁜 일도 부도덕한 일도 아니며 비난받을 일은 더더욱 아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하는 것처럼 돈을 좋아해야 부자가 된다. 그럼에도 강연 중 돈을 아끼십시오 소비를 줄여서 투자하십시오라고 하면 가끔 반발 섞인 항변을 듣고 난다. 소비를 최대한 줄이라는 말을 돈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라는 말로 오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 돈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터보시하는 한국인 특유의 가치관도 그런 항변에서 엿볼 수 있다. 나를 돈에 벌벌 떠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으로 오해하는 거야. 얼마든지 웃어넘길 수 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건만 한국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매스컴에서도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하지만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평생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삶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 누구도 그렇게 사는 건 원하지 않을 것이다. 돈 이야기를 하면 왠지 격이 떨어진다고 가르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외면하라고 가르치는 꼴이다.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전부인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비참해진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돈을 주제로 하는 대화를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나눠야 한다. 소비, 절약, 투자에 대해 식구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실천해보자. 특히 자녀들에게 돈의 중요성을 반드시 가르쳐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라이프스타일이 있다. 부를 창조하는 라이프스타일과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스타일이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여 노후를 위한 투자를 일식 시작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전자라면 반대로 본인의 수입보다. 과도하게 지출하는 라이프스타일은 후자에 속한다. 만일 당신이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뒤돌아보자.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은 부를 창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를 파괴하고 있는가. 2015년의 조사를 보면 일반인들은 자녀사교육비, 식료품, 외식비의 전체 소득의 60% 이상을 쓰는 반면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에 쓰는 돈은 1% 수준으로 매우 적다고 한다. 반면 부자들은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 및 사회보험의 22%를 쓴다. 이런 라이프스타일의 차이가 노후준비의 차이를 가져오고 빈부격차를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한다. 노후 빈곤의 비참한 현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자신의 노후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매일매일 투자하는 대신 비싼 커피값을 아무 생각 없이 지불한다. 부야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이다. 이러한 습관적 낭비를 줄여서 마련한 돈을 노후준비용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돈을 아끼려는 의욕을 잃어버린다. 버는 대로 먹고 마시고 소비하면 지금 당장은 즐겁고 행복하거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이른바 소확행이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의 달콤함에 빠져들수록 가난해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덜컥 수입이 끊기거나 아프기만 하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만다.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그릇된 소비 형태는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탓에 형성된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부자가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부자가 되는 길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가까운 데 있다. 생각만 바꾸면 된다. 안 된다는 생각.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에서 탈출해야 하는 것이다. 과도한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라이프스타일로 전환하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는 복리의 마법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담배 한갑을 피우고 커피 두 잔을 사서 마시는 사람이 담배와 커피를 끊고 매일 아낀 돈 1만원으로 1989년 10월부터 1919년 10월까지 매달 30년 동안 꾸준히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모았다고 가정해보자. 지금쯤이면 그가 이렇게 투자한 주식가치는 다음의 표와 같이 85억 원 정도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그 기간에 배당받은 것까지 고려하면 금액은 훨씬 더 커진다. 이것이 바로 복리가 부리는 마법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투자를 지뢰 포기하는 이유는 투자할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미래에 돈의 노예가 될지도 모를 사태의 심각함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작은 돈이라도 투자하면 큰 돈이 되는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담배와 커피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이 모이는데 그보다 더 큰 쓴스미를 줄인다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는가. 사람들이 맥주를 마실 때 당신은 그 맥주 제조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는 낭비성 지출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꿔보자.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면 소비를 통해 얻는 즐거움보다 수십배 더 큰 즐거움을 알게 된다. 이렇게 존니 대표님이 지은 존니의 부자되기 습관의 책을 이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2020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후 바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폭락한 부분을 회복하면서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존니 대표님이 엄청나게 유명해지셨죠. 존니 대표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2020년 당시에 투자를 해왔다면 지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주식 투자를 하기 망설이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이번 시간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